선생님은 국어영역 강사 유현주라고 하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셨던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현장 강의 같은 경우로만 계속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그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좀 여기저기 유튜브도 하고 오르비 커뮤니티도 좀 활발하게 하고 이래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인강을 한동안 안 했었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 거고 자꾸 목이 매 있는데 올해로 이제 얘기는 그만해야 되는데 10여 년 정도 됐어요. 네, 10여 년 정도 됐고 강의를 시작한지는 근데 이제 물론 이 강의 경력은 강의를 처음 시작한 건 20살 이후부터이긴 한데요. 근데 강사 등록을 한 시점부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대학교 3학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21살 이후부터 네, 뭐 10여 년 정도니까 그렇게 안 맞습니다. 네, 나이가 40살이 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8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대성 마이맥에서 이제 3년 동안 강의를 진행했었고 이후에 이제 스카이듀에서 단독 강의로도 원래 진행을 했었어요. 2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월간 김봉소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모의고사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한 3년 정도 전담회에서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대치동 현장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인강을 좀 그만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완전 첫 만남인데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많이 하는데 일단 최대한 뭐 그런 것들 네, 생각 안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나갈 때 독서랑 문학이랑 화장문 다 나갈 거예요. 다 나가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원래 독서와 문학을 나가는 게 목표였으나 수업을 해보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했는데 아무래도 테스트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맛보기로만 시작을 하는 게 조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독서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조금 질문 분석하는 방법을 좀 익히실 수 있게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독서랑 문학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맨 처음에 기본을 잡는 게 조금 걸리다 보니까 1, 2주차 정도까지는 독서 문학 위주로 진행을 하고 3주차, 4주차 이하에서 이제 문법과 화작 요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겨울방학에는 1, 2월에는 문법 강의가 추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는 3월 화평 전에 좀 정리를 해서 그 전에도 이번 주부터 문제는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면서 보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은 드렸으나 강의 되게 오래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내가 제일 잘하는 강의와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강의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나는 내 강의 경력과 사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의가 타겟팅이 조금 달랐었어요. 나는 그걸 몰랐었어. 모르다가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철저하게 이렇게 막 교재를 출판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다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를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가 진짜 잘하는 게 뭐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진짜 성적 오른 이런 후기들을 내가 이제 그걸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학생들한테 진짜 효과적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 20대 때는 노력도 진짜 많이 했지만 운도 되게 잘 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10대 때는 되게 불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운이나 이런 것들 신경 안 쓰지만 10대 때는 운명이란 게 나한테 이래도 되나 아 이거 좀 너무한데 난 너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 너무 안 따라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대학 합격 이후부터 아 나는 되는 놈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시도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실패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 성공한 것들을 모아서 지금의 경력에 이르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은 맨 처음부터 외고에서 자사고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대충 하진 않았었어. 나는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렇게 시키거든요. 과외도 다 인맥이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하고 뭐 어쩌고 해도 그냥 모르면 아는 사람이 없으면 되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는 아예 못 구했고 그냥 이제 강의로 시작을 했던 건데 하다가 이제 공고를 맨날 이렇게 보다가 어디 외고에서 여름방학 특강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막 이력서를 열심히 써가지고 보냈어. 보냈더니 면접 보러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차로만 몇 번을 갈아타고 진짜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냥 갔어요. 일단 외고다. 와 나 불렀어 나를.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면접을 그냥 한 10분짜리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잠깐 시간 좀 해보시겠어요? 이랬는데 네. 이래놓고 한 시간을 했어요. 난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땀을 뻘페르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 네 됐습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끝까지 보시고 아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 지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기존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잠깐 뭐 급하게 못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대타를 구하는 거였는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메일이 와서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그 선생님이 다시 하신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진짜 감명 깊게 시간을 받고 지금까지 시간 본 사람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 정도까지 준비하실 줄 몰랐고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중이라도 꼭 모시고 싶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냥 짤려다는 얘기잖아. 이러고 이제 나는 되게 좋게 쓰셨네 역시.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고 속상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는 또 까먹고 또 막 여기저기 이력서 쓰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래놓고 한 일주일 정도 또 지나서 선생님. 일단 그 선생님이 오시기로 한 거는 확정이 됐는데 근데 혹시나 이거는 그냥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정도는 해드리겠다. 보통은 학교 선생님들이 추가로 강의를 개설하실 때는 뭐 몇십 명 이하면 안 하시는데 선생님이 혹시 왜냐면 처음 개설할 때는 그 몇십 명이 안 될 텐데 그냥 그거라도 괜찮으시면 일단 해보셔요. 그래서 뭐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진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한 명이도 합니다. 왜 그래가지고 아 저거 무조건 가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간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갔더니만 이제 막 초조해 하면서 강의 기획서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러면서 했는데 한 다섯 명 와 있었어. 다섯 명 와 있었는데 진짜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했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폐강이 안 되고 시작을 했더니 다음 주에 또 다섯 명이 늘고 또 다섯 명이 늘고 이래서 친구들을 막 데려오는 거야. 아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데려오더라고.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더니 마감을 쳤어요. 결국에는 마감을 치고 원래 외부 강사가 학교 강사보다 더 많진 않았었는데 그렇게 쳐서 추가 강의를 개설을 하고 거기서 제일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다음부터도 또 그게 경력이 돼서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성에도 가게 됐던 거고 아시다시피 대성은 굉장히 최상위권 제수종합반 나 때는 나 때는 이러니까 되게 나이 많아 보이는데 근데 선생님 때는 대성이 인강 사업을 그렇게 막 주력해서 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7, 8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수종합반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그냥 인강도 해보실래요? 뭐 이 정도인 건데 나는 거꾸로긴 했어요. 인강을 먼저 컨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수종합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이런 식이었어서 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는 자신감이 진짜 만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과에 여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학생들이었는데 문과 여학생들은 일단 국어 수업이야. 그리고 저 선생님이 헛소리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아니 되게 제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러면 마음을 일단 완전히 열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아 그래요 선생님 말이 맞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리액션도 너무 좋아. 어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막 애들이 막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근데 그 성적도 잘 나오니까 거기다 애들이 막 늘잖아. 아 역시 내가 좀 잘하나 보다. 막 이러면서 되게 자만감에 넘쳐있었어요. 그리고 현역들은 수능 끝나고 나면 사실은 연락오는 애들은 잘 본 애들만 연락이 와요. 그렇지 않겠어? 못 봤는데 아 너 때문에 못 봤어. 이러고 연락오진 않아. 그치? 근데 잘 본 애들은 그래 기분이다. 아 너 때문에 잘 봤다. 라고 연락도 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아 역시 이거 봐.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또 잘 됐잖아. 걔는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서 잘 될 애였을 수도 있어. 원래 잘했으니까. 근데 그걸 내 덕분이라고 하니까 아 역시 내 덕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신감이 완전 반딱이었어요. 그러다가 재수종합반을 갔더니 완전 반대인 거죠. 여긴 실패한 케이스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못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재수종합반 중에서 가장 좋은 재수종합반이었고요. 거기서도 최상반들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조금 이과 쪽이 많아서 나는 이과반을 좀 많이 맡았는데 그럼 의대나 이런 거 준비한 친구들이잖아요. 못하지 않아요. 탐구나 이런 것도 막 괴물이지. 수학 이런 거 엄청 잘 맞고 근데 국어를 못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이후의 상황들은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재수를 안 했었기 때문에 현역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뒤에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머리를 망치로 띵 하고 맞은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그걸 이 시대 중반에 그래서 그때 강의를 다 바꿨어요. 미잘란 맛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좀 맞춰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때는 진짜 강의 평가를 되게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뭐냐면 막 이것저것 선생님들 강의를 근데 그때는 강의도 되게 비싸서 프리 패스가 100만 원이 넘던 시절이야. 그런 선생님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개별 선생님들 패스가 50만 원이 넘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강의를 못 보겠는 거야. 살 돈이 없어. 그래서 맛보기만 이렇게 봤는데 다른 1타 강사분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무려 대성에서 3등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등이 지금 이제 M사의 1등이신 분과 그 다음에 지금 D사의 1등이신 분이 1, 2등이셨고 3등이었어. 아 대단하지.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1, 2등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선생님도 처음부터 3등까지 갔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막 이것저것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강의 스타일에서 지금 그분들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었었는데 지금 강의 안 하시는데 딱 봤는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 내가 찍은 거 다 나온다. 이거 봐. 이게 평가원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거 별표에 두고 이건 무조건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해 이렇게 외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나도 약간 그 전까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맞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제수용 아빠는 가니까 내가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 말만 들어 아 이거 봐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강의가 되게 겸손하게 바뀌었어요. 겸손하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왜냐면 실제로 제수용 아빠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뭘 되게 많이 안다고 많이 알았겠지만 난 밥 먹고 국어만 했으니까 그래도 그거를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야. 이상하게. 그때 완전히 이게 바뀌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평가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래 평가원이 얘기하는 대로 나도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내가 정할 수 없는 거고 평가원이 이렇게 답을 정했고 평가원의 기준이 이렇고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고 문제를 만들더라 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면 저 사람이 몇 살이건 스무 살이건 50살이건 이게 사람이건 오징어건 뭐건 그냥 그것만 잘하면 아이들이 듣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행히 강의평가가 엄청나게 잘 나와서 거기는 나 있을 때 진짜 나 때는 말이야 읽고 나는데 진짜 무시무시해가지고 전체의 선생님을 또 재수종합반이 되게 많거든요.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있어요. 부산도 나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전체 국어 선생님들을 성적표를 다 해서 등수까지 나는 적도 있어. 아 최악이지 선생님들은 그리고 알겠지만 강의평가에 따라서 5월에 자리가 없어진 선생님도 있어요. 네 너무 너무 무서운 거야. 와 이게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진짜 열심히 고객님으로 대하게 되고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고객님 제가 평가원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게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체 했던 선생님들 중에 상위 10% 내에 들게 되고 근데 대부분은 다 담임선생님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상위 10% 내에 든 선생님은 지금 D사의 1등이신 분과 선생님 이렇게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 1년 내내 쉬는 날은 아예 없었고 그냥 책상에서 잤어.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수업을 오전 수업부터 해야 되니까 재수정업이 아니니까 못 일어날까 봐 못 일어날까 봐 그냥 책상에서 잤어. 항상 작업하다가 그냥 엎드려서 그냥 쪽잠 자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도 허리가 안 좋아. 젊을 때 너무 고생하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의 형태들은 이제 조금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평가원의 기준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정답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느끼는 거 감상하는 거 할 수 있죠. 1등급 나오면 할 수 있어요. 네. 감동받는 거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시험장에서는 못해요. 시험장에서는 나는 수학이나 그치? 네. 탐구나 이런 것들은 저 선생님 보면서 와 진짜 천재인가? 와 저 선생님 어떻게 머리에 막 알파 이런 거 보이고 뭐지? 되게 대단하다. 진짜 금눈해 너무 똑똑한 것 같고 너무 멋있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아이디어를 얻는 게 다른 감옥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른 감옥은 내가 손 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국어는 국어는 거기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국어에서는 저 선생님 진짜 천재다 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면 1년 내내 감상만 하다 끝나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알아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뭐 여기는 지금 사실 고3이랑 연수생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첫 수업이라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수능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한 6월 정도 되면 인강을 다 섭렵해서 섭렵은 아니야. 솔직히 완강도 안 했어. 근데 아이 이 선생님은 무슨 스타일이고 이 선생님은 무슨 스타일이래 이러고 감나라 배나라로 자기한테 알아서 해. 선생님들 다 스타일을 해서 그리고 알아서 너는 이런 거 들어. 뭐 들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선생님은 같은 사람이에요. 난 같은 사람이죠. 근데 내일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마감을 쳐가지고 애들이 여러분들 보강 오실 때도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다른 데서 지금 수업을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러면 여기서는 막 들어 누워서 수업을 하고 대충해 왜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막 열정적으로 이래요? 아니야. 아니잖아. 같은 사람이잖아.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이 차이인 거지.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등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10등이야. 그러면 이 선생님 무조건 못하는 사람인가? 아닐 수 있잖아. 그치? 형강에서 그리고 내가 들어봤을 때 너무 베스트인 강의일 수 있어. 나 저거 진짜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등이라고 합시다. 그럼 1등이라고 무조건 모두에게 다 맞는 강의일까?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또 다른 강의일 수 있잖아요. 그치? 왜냐면 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조금 객관적이에요. 선생님이 솔직히 3, 4년 전에는 대치동에 반 열기만 해도 200명씩 반 차고 100명씩 차고 그냥 다 마감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잊혀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막 도도해가지고 아 그래요? 계약금을 더 주시면 제가 이적을 하는 애만 해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뭐 그 정도 아니면 그냥 현장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인강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대인공포 대인공포증 좀 그렇다. 대인기피증이나 그러니까 카메라 울렁증 이런 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얘기했잖아. 나도 내 강의가 확신이 안 드는 상황인데 이 시대 때 너무 어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확신이 안 드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막 촬영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뭘 계속 만들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크더라고. 너무 커서 안 되겠다. 그냥 현장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던 건데 근데 또 사람들이 내년 되니까 금방 잊어먹어. 아 선생님 누구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뭐 그런 모습 갑자기 40살이냐고 이러고 울컥하고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3,4등급에서 1등급 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3,4등급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필이 되는 게 그 친구들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의 장점을 잘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강의가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3,4등급이라는 것이 3,4등급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다 풀었는데 4등급이 떴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치? 총체중 남북이 다 풀었는데 어 막 나는 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대부분 4등급이다 이러면 지문 하나는 날린 거야. 하나 아니라 그 이상을 날린 거야.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독해력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시간을 그냥 막 멍때리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이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드리는 이제 자료에서 이제 주간지가 이제 나가는데 이 주간지가 이제 교재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교재를 올해 콜라보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리얼팩트라고 해서 그 이 오르비 안에서도 저자로 활동한 친구인데 대학생이에요. 되게 대단한 친구야. 나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냥 베스트셀러 작가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휴학도 안 했어요. 휴학도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수능도 봤어요. 올해 수능 그 친구가 이제 나이상으로 아마 삼수생일 건데 지금 학교 다니면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현역 때는 국어가 68점이었대요. 현역 땐 국어가 68점이었대.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그 얘기 듣고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 비문학을 진짜로 이거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진짜로. 자기는 문학이 A와 B가 있는 줄 알았대. 학교 내신에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에도 문학 A, B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야? 이랬더니 그게 아마 18년도 수능이었겠죠. 삼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68점 그래서 5등급이었던 거예요. 5등급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미련 없이 재수학원을 들어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다 강의들을 섭렵을 했대요. 그래서 뭐 단과도 보고 재수학원 선생님들 수업도 듣고 인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이러면서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나한테 연락이 왔던 거야. 근데 이제 이쪽이 아니어서 이제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볼 수 있냐. 그래서 형강용으로 촬영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 자료나 이런 것들 좀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 선생님 교재나 이런 것들도 보내주겠다. 그래서 좋게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 강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아 그럼 듣고 싶다는데 듣게 해줄게 라고 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강의가 왜 좋았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올해 수능에 그 친구가 결국에는 전과목 다 합쳐서 지금 3개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시를 씁니다. 국어는 하나를 틀렸더라고요. 국어는 하나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에서 2개 틀려가지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때 못 쓰더라고. 근데 어쨌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물어봤어. 자신감 있게 물어봤어. 내가 이제 올렸구나. 나랑 잘 맞는 거였구나.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솔직히 언어 바보잖아. 그치? 네. 아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좀 심하잖아. 그치?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아예 감이 없던 친구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1타 강의 다 좋은데 와 대단하다. 대단한데 기준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하대. 이러면서 막 밑줄도 긋고 필기도 해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질문 볼 때는 아 이 구조잖아. 뭐 이런 거잖아. 이러면서 딱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무도 모르는 노베이스인 자기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 랜덤으로 보였던 거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거든요. 선생님 지금 교재 보시면 네. 예쁘게 나왔죠. 그치? 네. 엄청나게 예쁘게 교재가 나왔는데 보시면 12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분석을 해놨어요. 첫 문장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놨어요. 이걸 다 해놨어요. 전체를. 수업에서도 이걸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독서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마음이 편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한 2주차 정도까지는 어디를 꺽쇠를 하고 어딜 괄호를 하는 건지 이거 자체가 헷갈려요. 이거 자체가 헷갈려서 뭐야 어디 표시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짜증이 날 수 있어. 뭐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게 한 3, 4주차 이상이 되면 귀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 네. 여기는 꺽쇠고 여기 화살표고 여기 별표고 여기 괄호야. 이렇게 해서 읽으면 돼. 라는 게 그냥 들릴 거예요. 왜? 나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일관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면서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시험장 가서는 절대 못해요. 네. 여기서 내가 필기할 땐 잘 보이게 하려고 여기도 그리고 얘 얼마나 풀 컬러로 이쁘니. 그치? 그래서 일부러 잘 보이게 하려고 아이고 컬러들을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썼어요. 근데 웬만하면 기호들을 나는 기호로 구분하지 컬러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시험장에서는 빨간 펜 파란 펜 못 들고 가잖아요. 그치? 걔네들 가지고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연습해야지. 샤프로 하면 샤프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컴사로 하면 컴사로 연습하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난 평소에는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시험장에서는 다르게 튀어나올 거야? 안 나와. 안 나와. 처음부터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해놔야죠. 그래야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다 보여드린 거야. 선생님이 혹시 진도 나가느라고 막 급급해서 까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문의 시험장에서 이걸 다 표시하고 읽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지? 그거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치? 배경 지식이 있어. 여러분들이 비문학 세 지문 중에 다 세 지문을 하나도 모르는 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치? 탐구를 좀 열심히 한 친구라면 하나 정도는 아는 게 있어. 그치? 하나 정도는. 그러면 그 지문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밑줄을 그랬던 별표를 하던 아니 눈으로만 읽던 상관이 없이 그냥 쭉 읽어나갈 수 있죠. 그치? 그리고 그 지문은 지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상관없어요. 왜? 내가 머릿속에서 구조고 뭐고 상관없이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알고 있는 내용들은 들어와요. 근데 모르는 내용일 경우에 그럴 때 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은 밑줄을 긋는 거 할 필요 없어. 선생님이 밑줄 긋는 거 같은 경우 선생님 밑줄을 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문과와 나는 이과 최상위권 둘 다 해봤다고 했잖아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시험지를 딱 보면 문과는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밑줄이고 동그라미고 별표고 많아. 그치?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머리보다 손이 빨라요. 그게 내신 때 이미 막 이렇게 연습이 돼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냥 막 받아 적고 중요하다 이런 막 별표하고 이거를 되게 잘했었어. 그 대신 그 친구들의 장점이 뭐냐면 되게 독기가 빠르고 그 다음에 되게 잘해와 순간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한 두세 번 보면 외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는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요. 문제는 뭐냐면 휘발되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자 이 지문의 핵심 뭐였지? 이러면 1문단을 막 줄줄이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약해봐 이러면 그러니까 뭐였죠? 이러고 있어. 여기 뒤에를 넘어가는 순간 어 이거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이과 같은 경우는 난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지수종합방에 갔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듣는 거야. 아 문과는 아니었고 문과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 무슨 얘기하나 이러면서 막 어 이런 거 얘기해주고 이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과 애들은 이러고 듣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싫은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둘 중 하나의 원래 그냥 이렇게 해서 듣기 싫으면 그냥 이게 졸고요. 그새 듣기 싫은지 뭐 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일단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해가 되면 한참 듣다가 한 번 써. 아 이런 건가? 음 요 정도 가 맥스야. 이과의 최상위권인데 요렇게 필기하는 남학생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특징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거 사고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야. 그냥 이런 사람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 문제가 그걸 가려서 나오진 않으니까 공통이니까 본인들이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보완해 나가면 돼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둘 다 맞추면 상관이 없지. 근데 그러고 틀렸어. 이게 문제야. 그렇잖아. 근데 이게 틀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처음부터 쭉 읽어야 되고요. 하나하나 쭉 또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도 않아 이제. 그치 이 친구는 뭐 어디가 빵꾸난지 몰라요. 왜냐면 전체 아 이런 얘기잖아요. 정돈하는데 세밀하게 안 읽어. 그러니까 보기는 오히려 맞추는데 일치 부르치나 이런 데서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 2점짜리니까 그리고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실수가 모여서 등급을 갈라요. 실수조차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회사로 이제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의고사 지필진으로 들어갔으나 명시해야 될 것은 지필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를 지필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지필진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아 이거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도 모이고서 만들어봤었는데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완전히 평가원 출제 공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걸 제대로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 못하겠다. 이러고서 이제 안 했는데 전 해설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배웠던 것들 중에 확신을 갖게 됐던 거. 왜냐면 그전까지는 단순히 추정만 하다가 추정만 하다가 아 이게 진짜 맞았구나. 평가원이 이렇게 출제하는 게 맞았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됐던 게 뭐였냐면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있으면 보통 네 문제 정도 세트를 생각을 합시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첫 번째는 내용일치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세 번째가 보기 문제가 나올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어휘나 이런 애들 그치? 요렇게 나오고 여섯 문제 세트일 때는 여기에서 보통 두 문제가 나오게 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변형이 되는 스타일 정도로 나오게 돼요. 자 이 문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출제하는 문제는 몇 번일까? 제일 중요한 문장부터 제일 중요한 문제부터 만들 텐데 그게 뭘까? 1, 2, 3, 4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문제겠죠. 그치? 뭐? 네 3번이죠. 항상 오답물 1위 문제입니다. 그죠? 독서에 과학이나 사회질문이다 기술질문이다 라고 하면 오답물 1위에 들어가요. 네 그건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문제를 만들 때 하나 만드는데 10시간씩 걸린다? 얜 100시간 걸려야 돼. 그치? 당연히 어렵고 중요하게 돼요. 이게 물론 보기도 유형들이 있어요. 뭐 예술질문에 이런 애들은 통식적 구성이니까 전체 흐름들은 다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 이러지만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한 파트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을 따가지고 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을 만드는 문제는 뭘까? 요거 핵심 개념 그죠? 이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내요. 어 기역 요렇게 니은 요렇게 냈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내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는요. 얘는 그러면 한 문단에 하나씩 제일 중심되는 문장들 뽑아서 내는 거 맞아? 틀려? 아니지? 그게 목표는 아니고 그냥 목표는 뭐냐면 지금까지 안 냈던 문장을 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결론은 첫 문장부터의 마지막 문장까지 한 문장도 안 빠지고 다 내는 게 목표예요. 결국에 분석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둬라. 그럼 해봐. 내 말 못 믿겠으면 선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가가지고 얘가 어디 어디 있을까 문장들 번호 매겨가면서 한번 보세요. 다 돼요. 하나도 안 빠져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나 이거나 둘 다 위험하다는 거죠. 왜? 얘는 선별해서 보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은 알지만 디테일한 정보들을 몰라요. 근데 그래도 그거 어차피 다 내는데 그럼 또 틀리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보기같이 심화하는 문제는 못 풀어요. 그쵸? 사고력이 필요한 추가적인 그치? 못해.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완벽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제일 주의할 점은 밑줄 그으든 긋든 안 긋든 상관없어. 그어. 긋고 싶으면 그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긋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본인이 왜 그었는지 물어봐요. 나는 시험지 이렇게 갖고 와서 막 선생님 막 상담하고 싶어 그래 문제 시험지 들고 와 그래서 딱 보면 여기는 왜 밑줄 긋고 여기는 왜 동그라미야? 모르겠어요. 왜냐면 동그라미가 아무데나 있는 거야. 뭐 사람 이름만 있는다든지 그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뭐 만에다가도 했다가 어디 보조사에도 했다가 명세에도 했다가 뭐 해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응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못 와요. 다시 올 때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떠먹여 들으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구조독회 자체는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글쎄요. 한 7, 8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서 하나하나 지문에 표시까지 해서 드리게 됐던 것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를 완전히 체계화해서 출판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던 게 이제 17년도 수능을 봤을 때 그러니까 16년도네요. 벌써 그때 친구 때문이었는데 걔가 사수생이었어요. 사수생이었고 그 다음에 내내 4등급 그리고 걔가 이제 전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쌩으로 계속 사수는 아니었었고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쌩 사수는 정말 멘탈이 강해야 돼. 근데 그건 아니니까 삼수 끝에 이제 전문대라도 일단 가라 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가 다니면서 너무 계속 회의가 오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삼수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돈도 못 받겠으니까 자기가 알바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벌리는 게 계속 모아와서 모아서 5월부터 온 거예요. 그 전까지 알바를 풀로 뛰고 그래서 나는 그건 당연히 몰랐죠. 당연히 모르고 그냥 수업 듣나 보다.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200명씩 이렇게 반응되니까 몰라요. 근데 기억은 났던 게 키가 185가 넘었어. 근데 그 학생이 되게 큰 학생이 맨날 앞에 앉으니까 그냥 열심히 한 친구구나. 근데 되게 슬픈 눈을 갖고 있구나. 정도. 그래서 나이는 사실 잘 가늠을 못하겠어요. 이제는. 알겠지만 노안도 있고 동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슬픈 눈이 있어. 이러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9월쯤 됐을 때 한 5월부터 다니다가 9월쯤 됐을 때 그냥 문자로 선생님 상담하고 싶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어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선생님 혹시 모의고사 이런 거 찍어서 보여주실 수 있냐.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그래서 아 근데 이거는 평가원이 아닌 거는 저작권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와서 직접 보는 게 어떻냐. 시간 될 때 와서 그랬더니 당장 가겠다고 이래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시간? 왕복 뭐 이 정도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근데 온 거예요. 바로 와가지고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여줬더니만 애가 이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을 뚝 하고 흘리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오열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얘가 한 방울 딱 이러면서 애가 울어. 뭐야? 이랬더니 아니에요. 됐어요. 네. 저 이제 갈게요. 이러는 거야. 뭐야 이게. 그렇지? 울고 가니까 지금 뭐 한 거냐? 이랬더니만 선생님도 진짜 이렇게 필기하는지 몰랐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나 맨날 얘기했잖아. 이거 네모하고 여기 꺽세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문장이야 이런 것들 표시해봐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랬더니 그러니까요. 자기가 솔직히 되게 유명한 강의들 다 많이 들었었고 형강들도 몇 시간씩 줄 서 듣는 거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문제를 물론 남한테 다 찾고 싶진 않지만 어쨌건 실패한 케이스니까 거기서 찾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걸 또 들어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그렇다고 너무 막 모르는 사람한테 듣기는 그렇고 이래서 그냥 물어물어서 찾아왔던 건데 강의가 진입하기 되게 쉬워서 왜냐면 나는 진짜 하나는 다 알려주니까 기본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들었는데 6월을 5월에 들어왔으니까 6월에 사과 뜬 거는 그렇다 치는데 9월에 사과 뜨는 거는 이제 못하겠다. 아 나는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막 애가 이제 너무 흥분 흥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체념 상태였어. 저 그냥 이제 다 포기할래요? 농사 질래요? 이러면서 왜 그러냐 저 그냥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너는 도대체 어떻게 푸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 근데 그거 확인하고 나 이제 선생님 죄송한데 이제 저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어 저 그냥 순홍은 그만두고 농사 하나 질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포기할 거면은 아직 선생님 믿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잡아봤죠. 잡아봤더니 자기가 표시를 다 해봤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몇 달을 다녔으니까 채화는 됐잖아.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표시하니까요. 그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혼자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지. 아 선생님이 저렇게 할 리가 없다. 지는 저렇게 할 리가 없다. 가르치는 건 저렇게 하지만 아 누가 시험작이 그렇게 풀겠어? 나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친구 그 친구한테 너 내가 너 수업할 때 졸았냐? 내가 몇 번 이거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나도 이렇게 안 한다 라고 했지 않냐? 나도 이렇게 안 해. 뭐예요? 이러겠지. 당황스럽죠? 여러분도 당황스러우실 텐데 나도 이렇게 안 해요. 나도 모든 지문을 다 표시하지 않아요. 나도 내가 유리한 지문이 있잖아. 계속 분석을 해왔어. 과학 지문도 솔직히 사설모의고사도 다 섭립하다 보면 거의 투과목 정도가 아니라 대학원 과정들을 많이 배워요. 지문들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지문들도 안 빼고 다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과학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탐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표시 안 해요. 내 손보다 내 뇌가 빨라요. 이거 표시하고 있는 것보다 내 뇌가 빠르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 몇 개만 하면 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냐고 못 따라하잖아. 그렇잖아요. 내 기준에서 이것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해서 랜덤으로 알려주는 거야. 이 지문은 아 이것만 보면 돼. 이 지문은 이것만 보면 되고 이것만 보면 돼. 라고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못 잡잖아. 그래서 수업에서는 다 보여줄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가져가시면 돼요. 선별적으로. 그래서 나는 꺽쇠 위주로 표시를 해보겠다. 괄호 위주로 해보겠다. 꺽쇠 중에서도 이 조건들을 한번 내가 체크를 해보겠다. 라는 것들을 필요 하다 보면 잡혀요. 응. 처음에 잡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하다 보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 막 선생님 제가 대단한 거 발견해서 이러는데 그냥 내가 가르쳤던 방법이야. 이미 자기가 채워야 해서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냥 자기가 발견 방법이래. 여기 써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본인이 있다면 본인 걸 쓰는 게 제일 좋고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두는 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오늘 그걸 보여드릴 텐데 기준을 잡으면서 이해하는 거 응.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친구는 네. 1등급이 나왔어요. 응. 그래서 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어 자기가 꿈꿨던 대학 이상으로 네. 점수가 나오게 돼서 한 연고대 정도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점수가 근데 어 그 꿈이 교대였어서 185가 넘는 남학생이 네. 초딩들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 서울교대를 네. 우선 선발돼서 국어도 되게 잘 봤어가지고 그냥 바로 합격해서 갔어요. 응. 아시겠지만 선생님 후기는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 3, 4등급에서 1등급 됐다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입장을 바꿔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에서 1등급 됐다 하면 그 정도로 찬양글을 올리지 못해. 그치? 왜냐면 내가 잘해서 간 거야. 어 유현주 때문이 아니라 나 원래 국어 잘했고 그래서 갔어. 어 라는 정도인 거지. 근데 3, 4등급에서 1등급 된 친구들은 생명의 은인이거든. 네. 그래서 시키면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막 진심을 담아 너무 고마웠다. 이러면서 이제 후기들을 남기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들을 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3, 4등급 절대 쉬운 강의만 하지 않아요. 네. 보면 알겠지만 제일 어려운 질문들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목표예요. 나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면 시험장에 못 써. 어 아 이거 이거는 못 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아 저거는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화를 시키게 하는 거를 목표로 삼습니다. 아 그래서 뭐 서두가 조금 길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잡힌다 라고 하면 글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학 같은 경우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등급 나오면 그냥 감상해 나는 문학을 왜냐하면 문학이 가르친 게 진짜 힘들었어요. 나는 시인이 꿈이야. 네. 되게 어울리지 그치? 네. 그건 언젠가는 되는 게 목표예요. 뭐 죽기 전까지. 네. 그거는 그냥 나의 꿈인 거죠. 인생의 꿈인데 강의하면서 쉬기까지 쓰기는 너무 힘들어요. 어 근데 그러려고 국문과를 갔지. 비문학 강의를 하려고 국문과를 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문학을 진짜 노 베이스들부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왜냐면 내가 배경지를 써서 그냥 쓴 이렇게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이거 모르겠구나 하나하나 다 뜯어줄게 하나하나 나도 다 보면서 몇 년도 몇 월 기출들을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나오던데 하는 걸 내가 다 보면서 분석을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고에 가장 가까운 강의가 될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시를 쓰기까지 했으니까 어 시를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썼었어요.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는 보이면 되게 세게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어 나는 진짜 내성적인 친구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 편지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 문학 손해였단 말이야. 네 어 근데 친구들한테 막 편지 써줄 때 그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너 뭐 잘 지냈니? 이런 거 막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 말 대신 전하려고 시를 하나씩 이렇게 썼었어요. 음 그게 더 부끄러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다 외우잖아.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나 비스무리하게 뭘 쓰고 있더라고요. 어 내가 뭐 시 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가 아 뭘 분석을 해. 그냥 딱 듣고 보고 눈물 한 번이 딱 나면 그게 그냥 좋은 시야. 그게 좋은 시지. 뭘 뭘 느끼고 뭘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겠니? 그잖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수업을 하겠어? 근데 그게 어 문과 애들한테는 너무 대단해 이렇게 되는데 이과 애들은 나는 눈물이 안 나. 어 아 그게 왜 긍정이고 그게 왜 부정이야? 라는 얘기가 그리고 나는 공감이 안 돼.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근데 지금은 나도 공감이 안 돼. 네. 나도 완전 이과적으로 계속 좀 마인드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준을 막 명확히 잡아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 소설이라고 해도 일제강점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알아? 공감이 하나도 안 돼.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여기서 웃었어. 여기서는 막 화내고 여기서는 이래. 그걸 가지고 아 뭐 이런 거구나. 되게 슬프구나. 좋구나. 공감이 하나도 안 돼. 왜 이런 말을 하지? 모르겠어. 괜찮아. 그냥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가 해소가 되었다. 라는 정도로 분석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만 잡으면 되지.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거 언제 느끼고 있어요? 수능에서 만점 나와서 과외할 때쯤 되면 한 3, 4번씩 막 보잖아. 그때 되면 감동이 올라와. 아 이렇게 좋은 시험이었구나. 시험장에서는 절대 못 느끼고 시험장에서. 그치?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것까지 원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못 느끼니까. 그러니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 거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올해 분명히 시험지가 백지가 되는 순간이 와. 진짜 막 눈이 먼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로 쇼크가 와서 앞에가 진짜 안 보이는 그런 쇼크를 겪은 친구들을 몇 번 봤어요. 진짜로 스트레스 너무 강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너무 덜덜 떨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을 약간 벌리고 있는 듯한 느낌? 내가 뭘 읽고는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왜냐면 연기율이 70%라고 하지만 그게 화장문이랑 다 포함이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제재만 넣으면 돼요. 다 변형이죠. 그치? 그러면 내가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보게 될 텐데 그 지문을 봤을 때 되게 담대하게 아 이거 응 내가 아는 거지 모르는 거 나올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근데 지문 하나 날리면 아 날릴 땐 거 만들고 이때부터 완전 멘붕인 거야. 그치? 그때 손이라도 뭔가 움직여서 나는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는 손이 먼저 꺽세는 할 거예요. 한 3주차 4주차 되잖아. 그럼 꺽세 과로 이거 이미 했어. 그럼 꺽세를 했을 때는 내 손이 내한테 시키는 거야. 여기는 이해를 하고 가야 돼. 너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뒤에서 뭐가 이렇게 막 자세한 얘기들을 쭉 나왔을 때 그거는 과로를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이해를 해야 돼. 라고 알려주면 그때는 멈춰서 봐야 돼요. 잠깐만 이거는 이해가 돼야 내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위기를 잡아주는 거야. 그 위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잡고 나면 1, 2문단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보이거든. 그렇게 해서 지문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까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 그게 독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모든 갈래들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시험이 딱 시작되면 어 화작은 이렇게 봐야지 문법은 이렇게 봐야지 또 비문학 중에서도 이런 질문은 이렇게 봐야지 라는 게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그게 나와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보여드리겠지만 구조독해 구조독해 뭘 체크하고 어쩌고 막 도구가 너무 많고 뭐 근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표시 안 했는데 그냥 쓱 하고 읽히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내 손보다 내 뇌가 빠른 게 제일 좋죠.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기준들을 잡아들이는 거고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구조독해냐 뭐냐 뭐 이해냐 뭐냐 둘 다 해야지 어떻게 이해를 안 하고 질문을 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봐요. 뭐 뭐 이것저것 방법론이 많던데 뭐 문제의 어떤 정보들을 보면서 어디만 키워드만 따서 몰고 못해. 그러면 다 휘발되더라고요. 다 휘발돼서 지문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그 대신 속도를 내 가면서 조금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오지 않는다. 이거 아니야. 다시 와요. 다시 와야 하고 올 때 그 대신 다시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표시했던 지점들만 확인해 가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 맞춤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뭐 서두가 사실 많이 길었는데 원래 음 일강이 좀 그래요. 그죠? 네. 근데 그리고 천천히 할 거고 천천히 할 건데 음 이게 좀 제대로 잡혀야 그나마 이제 그 뒤에 독해들이 이제 조금 스피디하게 갈 수 있으니까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텐데 어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늘 추가로 드린 프린트가 있어요. 그죠? 네. 거기 문장 문석이라고 거미선 문장 문석이라고 드린 프린트가 있는데 그 프린트는 왜냐면 이제 원래 선생님 구성이긴 해요. 그러니까 문장 단위를 읽어내는 것 요것부터 시작하고요. 그거를 1, 2주차 정도 해요.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요. 네. 걔네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잡는 건데 보면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이 거미선 미시것이 도키에 자체는 좀 컨셉이 맞지 않아서 문장 단위 그리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따로 뺀 건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잠깐 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키에를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4페이지 선생 모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던 그러면 기호 표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직접 적용해 가면서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호들은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풀컬러 교재니까 그치 네. 뭐 컬러를 써 써서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니 이렇게 넣었지만 시험장에서는 못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그러니까 한 가지 컬러로는 하는데 표시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페이지에서도 음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꺽쇠를 한 부분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형광펜으로 문장을 칠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해야 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한 거예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핑크색 위주로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건데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칠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근데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연습을 해버리면 문제 풀 때 못하니까. 그치? 네. 이걸 적용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요거 그 대신 이런 것만 주의해. 이게 꺽쇠인지 괄호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네. 그치? 네. 그러니까 본인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너무 빨리해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근데 어차피 뭐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나와있긴 하니까 보면 꺽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시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손이 내 뇌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너 지금 잠깐만 여기는 멈춰서 즉 독해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봐. 이거는 이해를 하고 가야 돼. 네가 라는 얘기죠. 사실 선생님이 앞에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긴 했지만 그냥 결론은 뭡니까? 그냥 결국에는 나는 3,4등급이 되는 친구들도 1등급을 올릴 수 있다. 라는 걸 그냥 지사랑하다 끝난 거예요. 그치? 그 얘기를 되게 이것저것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를 왜 할 거냐면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괄호 같은 경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반복한 거지. 네. 즉 얘는 재진술이에요. 이 꺽쇠에 있었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경우 아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들었었던 그 사수생 학생이 있잖아요. 그치? 걔가 17년도 수능을 봤다고 했나요? 18년도 수능을 봤다고 했나요? 19년도라고 했나요? 잘 모르겠고. 그치? 네. 180이라고 했나? 185라고 했나? 190이라고 했나? 이러면 185였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같은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3차 등급 학생이 이렇게 올라갔다. 라는 얘기와 그리고 그걸 구체화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준 거나 같은 얘기인데 지문을 파악할 때는 뭐만 이해하면 돼? 개념 이야기겠어요? 실제 구체적인 예시 이야기겠어요? 지문을 이해할 때는 당연히 개념이야. 그죠? 아 결국 그렇게 기본부터 1등급까지 잘 어울린다는 소리였구나 라는 맥락을 이해를 하면서 가시면 되고 근데 선지에서 막상 문제는 누가 더 어렵게 나오겠어? 물론 이해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독해가 좀 많이 늘고 나면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 세부 정보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 난 전체적인 맥락이 기억이 나거든. 그잖아? 그러니 얘는 그러게 17위였냐 18위였냐 이러면서 계속 헷갈리게 될 거고 걔네들은 다시 보세요. 얘는 독해 속도 좀 빨리 해도 됩니다. 왜? 두 번 봐야 돼 어차피. 문제 풀 때 다시 봐야 되는 정보예요. 지금 내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해서 이해가 되거나 다 기억이 난다거나 하지 않아요. 특히 가정 으로 나온 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 가정 이런 거 자 한번 뭐뭐라고 해보자 라고 말이 장황하게 길어지기 시작을 한다. 한 문단을 썼다? 걔 오답률 1인데 안 그래? 거기서 심화 문제가 뽑아져 나와서 보기 3점짜리 문제를 만들어 낼 거고 그림표 까지 붙었어. 걔 100% 10% 20% 대로 정답률이 떨어질 텐데 왜 그걸 붙잡고 있어요. 3,4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뭐냐면 1등급 학생들은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지금 조금 이상한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애가 나올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아 그러면 이거 조금 나중에 풀까 선별할 수 있어. 근데 3,4등급 친구들은 그러기엔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야. 아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맞나 라고 해서 일단은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나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해는 하는 건 좋죠. 근데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고 쓰잘데기 없는 문장들을 막 붙잡고 있는 경우가 아니 쓰잘데기 없는 것보다 너가 풀 수 없고 너무 디테일한 정보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것보다 그 시간에 이걸 일단 잡아놓고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기준만 잡으면 1등급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구나. 그 안에 있었던 뭐 다른 친구들 뭐 여러 명 친구들 있지만 그 친구들의 예시가 이걸 신뢰성이나 신빙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메인 정보는 아닌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풀 때는 그걸 다시 보셔서 꼽아내서 보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독해소 또 천천히 하는 거. 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예 네모를 해요. 그러니까 무언뭔이란 무언뭔이다 라고 하면 그냥 네모란 꼭새다 이렇게 이렇게 아예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비문학 지문에서 개념 부분들이 네모로 표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아가서 보시기에 핵심 키워드가 보여요. 왜냐하면 정의를 이렇게 내려준 개념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NS나 Q&A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독해 기본이긴 해요. 문제가 나왔어. 아 이게 문제야. 이러고 문제니까 문제다. 이러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문제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는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거고 당연히 웬만하면 해결 방안에서 심화돼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잡아가셔야 되고 Q&A도 마찬가지예요. Q&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쉬운 구조예요. 되게 쉬운 구조고 그래서 이걸 뭐 꺽쇠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예전 지문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랬어요. 되게 쉬운 얘기들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슈퍼문 지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슈퍼문이라고 하면 달이 평소보다 조금 사이즈가 커 보이는 거잖아. 막 뉴스도 나오잖아요. 오늘 슈퍼문이니까 보러 가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상한 거죠. 달이 팽창하는 게 아닌데 왜 커 보일 때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싱겁게 바로 답변을 해요. 그건 달의 공정 궤도가 타원인 것과 관련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추정을 하기 시작하죠. 아 동그란 게 아니고 타원이니까 어떨 때 가까이 있을 땐 좀 커 보이고 멀리 있을 때 좀 작아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당연히 내용들을 잡아가죠. 타원이란 이렇게 해서 그치? 두 개의 초점이 그리고 그들 간의 거리들을 다 합한 값들이 모두 같은 점들을 이은 것들이고 걔들로 이제 연결한 것이 장축이고 거기서 원지점 근지점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근지점에 있을 때 슈퍼몬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죠? 즉 이건 그냥 1차적인 답변이고 여기서 심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 누가 중요해? 얘가 중요하지. 이걸 잡아가기 위한 기반이니까 일단 이것부터 파악하라는 거야. 그죠? 이게 메인 정보로 해서 막 이게 되게 중요한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는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다가 갑자기 지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싹 바꿔. 그러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게 적용이 똑같이 되고 그래서 근일점과 태양과 가깝다. 라는 기준으로 아까는 지구와 가까우니까 근지점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가까울 근자의 지구의 지를 따서 근데 이번에는 태양의 일자를 따서 근일점으로 바꿨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로 적용했을 때는 또 이런 일식 현상들이 나타난다. 뭐 금안일식이나 그죠? 네 뭐 기계일식이나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얘기는 뭐야?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B라는 개념까지 끌고 왔어요. 그죠? 이 중에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리고 여기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라고 해서 인력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래가지고 또 추가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제일 어렵게 출제되는 애 는 누구겠습니까? 내 손이 이미 가있어. 누구? C죠?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얘는 사실 지구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구 얘기하고 싶은데 지구의 지구와 태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우리가 못 느끼거든. 지구에 있을 땐 지구의 자전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이 현상을 모르니 지구에서 달은 보이니까 자 먼저 달을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해서 슈퍼면 상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자 이제 이해했지?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해. 라는 얘기야. 즉 원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려고 밑밥으로 지금 깔아놨던 건데 어쨌건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처음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면 그 부분들의 화제를 잡아가면서 아 여긴 3년짜리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죠. 그치? 그것 때문에 Q&A가 중요하지. 이건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오늘을 사실 이제 핵심으로 좀 보여드릴 부분도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이건 너무 쉽잖아. 너무 바로 답을 줬잖아. 그치? 그래서 질문을 해놓고요. 갑자기 딴 얘기로 넘어가요. 말을 돌려. 아 근데 말이야 우선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자. 왜냐면 지문이 길어져야 되거든. 이렇게 하면 지문이 되게 짧아요. 문제 두 개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여섯 문제로 늘려야 되잖아. 그래서 자 근데 말이야 이 질문을 이해해보려면 너가 이런 먼저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 라는 얘기들을 쭉 깔아놓는데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베이스라고 할 거예요. 왜 베이스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놓고 자 얘네들 딱 끝나면 지금까지 알아본 바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게 15개선 교육과정의 핵심이기도 해요.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꼴이 꼴을 물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답변을 이해하려면 자 이 베이스 정보를 먼저 이해를 해보고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라고 해서 우선 이것부터 알아보자고 했잖니? 라고 해서 이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에 있던 정보를 확인하고 여기서 답변을 찾아요. 물론 여기에서 베이스 정보들을 미리 깔아주긴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읽을 때 다시 한번 와서 이 얘기가 여기 어디 있었던 얘기지? 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보시죠. 이게 지금 요즘 15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강조하는 상호 테스트성 때문에 지문 융합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그런 부분도 주위에서 보시면 돼요. 알겠지? 나머지는 쉬운데 이 중에서 비례와 비례 이런 것들도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그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는 계산식이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되게 특이한 게 내가 안 쓴 게 특이하네. 계산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괄호예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13도 수능 중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뭐 반대로 발사 상태 방정식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 피는 부위부는 rt 이래가지고 나와요. 별식도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가 나오면 얘는 별표예요. 물론 요즘에 이렇게 해주면 완전 땡큐야. 보통은 말로 쓰죠.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가 무엇에 대비 무엇 한 값 이렇게 해서 비율 이렇게 해서 한글로 쓰면 여러분들이 분수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해? 네 이게 비례고 반비례라서 중요해. 그치? 비례 반비례는 200%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 정보예요. 그치? 그러니까 별표를 해두시고 그냥 사고하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세요. 사고하기 전에 왜냐면 사고하다가 오독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읽는다고 잘못 읽어놓고 나중에 표시를 하면 그게 반영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자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그러면 그거 대로 일단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해하세요.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이해에 실패하면 진짜 이상한 대로 빠지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이상한 대로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정보는 정확하게 파악해. 그럼 문제는 풀 수 있어.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정보 자체는 나와 있을 때 일단 표시해 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 봐 두시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이면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잖아. 얘네들은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일단 비례 반비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압력이고 부피고 온도라는 값 그치? 각각의 상수들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건 당연히 중요해. 안 그래? 뭐가 높고 뭐가 낮고 이러는데 그게 뭔데?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관계를 이해하라는 거고요.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중요하면 계산하기 시작하죠. 자, 일몰에 실제 기체가 있다고 해보자. 가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해. 그러면서 이때 분자 자체 분피는 제외를 하고 뭐 이러면서 운동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찾는다면 해서 나와요. 그거는 좀 길게 그치? 자, 이제 심화 문제로 가기 위한 밑밥을 깔아놓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네. 여기서 지금 막 심화해서 내용이 굳혀야 되잖아? 괄호 해야죠. 걔는 괄호라고. 이걸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그치? 그건 문제 풀 때 다시 보세요. 알겠어? 어.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얘네 둘 다 다 중요한데 이게 아마 독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면 조건문인데 어? 방금 전에 가정가정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이프네요? 라고 했는데 그냥 구분하기 위한 도구예요. 뭐 그냥 가정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이프 여기서 뭐 말하는 거냐면 만약 무언 멋 하다면 이런 표현들. 그치? 만약 무언 멋 하다면 해서 조건문이야. 아까 얘기한 가정은 예시하고 매칭이 되는 애죠. 자 뭐뭐라고 해보자와 뭐뭐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예요. 그치?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왜냐하면 얘는 문장단이거든. 어. 뭐뭐라고 한다면 이거와 비슷한 단어는 무언 멋 한 경우 무언 멋 했을 때 무언 멋에 따라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일단 넘버링부터 하세요. 넘버링부터. 네. 왜? 만약에 이런 거야.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랬어. 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하락한대요. 누가 더 중요한 정보야? 네. 얘가 더 중요한 정보예요. 이건 뭔데? 결과잖아요. 이펙트 휴호가. 근데 둘 다 중요하다고.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건일 때 이 결과가 나와. 라는 두 개의 조건을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매칭이 될 때 대응이 되는 애들. 이자율이 상승하면 했어요.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치? 안 나와 있는 경우 요즘엔 많아. 안 나와 있는 경우 그럼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야 돼요. 그치? 왜? 상식적으로 이게 안 나왔어? 하락하는 케이스는 안 나왔어? 선지로는 누구 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하락을 내고 싶죠. 이게 그냥 똑같이 대응만 된다면? 그치? 네. 남방구 얘기를 한참 했어요. 선지에는 누굴 냅니까? 북방구를 내죠. 그치? 왼쪽 얘기를 했어. 오른쪽을 하고. 그게 기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매칭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그거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같이 설명을 하자면 인과 같은 경우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치? 네. 원인은 컸으니까 C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아까 네. 2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데 있어서 지문에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논리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굉장히 좀 많이 놓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라는 건데 둘 다 중요해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난 거다 라는 건데 왜 얘를 괄호로 했냐면 구분하려고 한 거야. 굳이 구분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쟤는 그냥 스킵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또 나누고 나서 보니까 또 내가 되게 잘했더라고. 네. 왜 잘했냐면 이 결과 문장들을 가져가게 되면 거시도쾌가 돼요. 시험장에 가면 여러 가지 사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상담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뭐 올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친구들 당연히 상담들을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유튜브를 한 거예요. 나는 관종에서 유튜브를 한 건 아니야. 상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학생들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공통으로 보여주려고 왜냐면 한 명 할 때 한 시간 이상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버예요. 근데 어쨌건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수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등급이 84였던 그죠? 네. 그런 미친 국어가 있던 시절이 있어. 그치?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한테 궁금한 것도 강사한테 궁금한 건 뭡니까? 일단 저 사람 이름이 뭐지? 학벌은 뭐지? 경력은 뭐지? 그래서 성적 뭐 잘 올린대니? 뭐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취미가 뭐세요?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이런 거 안 궁금해요. 그잖아. 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적인 부분들을 묻진 않아요. 너는 혈액형이 뭐야? 뭐 이렇게 뭘 잘하니? 뭐 이런 거 안 물어봐. 근데 상담할 때 그건 물어보죠. 작년 수능 성적이 몇 점이야? 몇 등급이야? 라는 건 물어봐. 그리고 국어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뭐 영어나 다른 과목들도 다 물어봐요. 왜냐면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뭐 물론 그렇다고 내가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6월하고 9월은 사실은 완벽한 성적은 아니잖아. 그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학평은 말아야지 말고 모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기준이 애매하죠. 긴장감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치?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크게 실전이에요. 그게 진짜 내 실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물어보는데 애들이 자꾸 얘기하면 선생님 이러면서 애가 울컥하면서 자꾸 우는 거야 애들이. 응 저 그런 애 아니에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어? 이랬더니 왜냐면 아시겠지만 또 19년도 9월은 97이었어요. 엘컷이 완전히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거지. 애들을 그렇게 97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잘한다 싶으면 다 100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렇게 다운을 시켜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게 본인도 생애 처음 받아보는 점수였던 거고 면접 멘탈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막 울막거면 아 너무 답답하다. 나는 이런 적이 없고 나는 9권 항상 잘했었고 맨날 100점 나고 90점 항상 넘었는데 내가 이 점수 나온 게 믿겨지지 않나요? 이러면서 이제 4등급이 뜬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울컥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두 명은 아니었어요. 한두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남자고 여자 없어. 네 그래서 되게 억울한 거죠. 어?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알지? 시험장에 뭐 때문에 화장모니 뭐 어쨌고 뭐가 어떻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나는 일단 이 매뉴얼을 주려면 그리고 처방을 하려면 매뉴얼에는 처방이죠. 처방을 하려면 국어가 몇 등급이고 영어가 몇 등급이고 탐구가 몇 등급이다 뭐 이런 것들 전체를 봤을 때 아 그럼 너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일단 점수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결과 위주로 파악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결과가 완벽하게 다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아 근데 진짜 실수였었고 그치? 아니면 뭐 진짜 시험장의 변수 때문에 그래서 못 본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타당한 원인이 있다 라고 하면 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지만 쟤네들을 다 꺽쇄로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지문의 3분의 1 이상은 다 꺽쇄요. 그것도 인과관계 때문만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어쨌건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오케이 얘가 국어 몇 등급 영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이걸 가지고 일단은 판별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 국어 때는 뭐가 있었고 어 수학 때는 뭐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원인들을 나중에 찾는 거죠. 화살표 내주세요. 화살표. 영향을 준 것들. 읽으면서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아 얘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대요. 라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해 가세요. 어 그래서 선지에서는 둘 다 물어봐요. 아니 이걸 더 많이 물어봐요. 왜? 제대로 읽는 친구들 그리고 전체를 막 이렇게 맥락을 잘 잡는 친구들은 이건 알거든. 대충 이건 알겠어. 근데 하나하나 영향을 줬던 요소들은 잘 모르잖아. 네 디테일한 거니까 그건 나중에 선지에서 당연히 뭐야? 물어봐요. 그때 봐. 응. 그때 보면 되고 당연히 이해를 할 때는 아 이거 아예 가리고 보라는 게 아니라 아 얘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근데 머릿속에 다시 한번 눌러서 기억할 때는 전체를 다 담으려고 하면 수학에서 끝나요. 아 수학이 얘 때문에 국어가 이거 때문에 몇 등급이었고 수학이 이거 때문에 몇 등급이었고 이렇다는데 영어가 뭐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정보들을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아 얘 때문에 그랬었어요. 라는 것들을 상기하면 되죠. 알겠어? 고겁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네 핵심 꺽쇄들은 지금 다 됐어요. 응. 다 했어? 어. 그리고 이제 괄호에서도 네 괄호도 다 했어요. 괄호 딴 거 없고 부연 설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에서 이는 이것은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 그치? 네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재진술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앞에 나온 얘기와 뒤에 나온 얘기가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서 없던 얘기가 여기 없었어요. 근데 추가된다거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했었는데 얘를 가지고 베타로 바꾼 거예요. 엄청 중요하지? 엄청 중요한 시그널이야. 그치? 네. 그러면 걔네들을 잡아가면서 읽으면 돼. 그죠? 어.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예외 문장 같은 경우는 왜 표시를 하냐면요. 얘는 생각해봐요. 그런 거지.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3,4등급 학생들 1등급 올리는 거 근데 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단 단 완전히 취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네. 완전히 취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을 땐 당연히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설명해 주지도 않고 지문에서 한참 얘를 설명하다가 쭉 설명하다가 한 줄 띡 이렇게 하려고요. 그죠? 단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보기나 기억 니은은 어디서 많이 냅니까? 얘네들에서 많이 내죠. 여기가 중요정보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요? 내용일치에서 많이 나와요. 쓰잘데기 없는 나머지 문장들 중에서. 근데 그러다 보면 얘하고 내용이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한 친구들이 자꾸 놓쳐요. 놓칠 수밖에 없어. 한 문장 그냥 띡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체크만 해두라고. 왜냐면 선지를 딱 봤는데 메인정보가 아니야. 아 그럼 이건 예외적인 얘기구나.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한 거 보면 되잖아. 그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어. 뭐 이거 이러이렇게 다 할 수 있나?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들 보셨을 때 뭐 크게 부담스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7페이지는 문항도 기준이 있어요. 이건 문제 풀 때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가 아까 얘기했었던 상호텍스트성인데 요거는 이제 설명했었던 거니까 오늘 질문에서 바로 적용할 거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아까 문장 읽어보자 라고 했었는데 요 문장 읽는 거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 거미손의 문장 문서 요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원리에서 핵심 주어와 핵심 서수로 구분하기 요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거미손 전체 교재에서의 구성에서는 얘가 그렇게 문장 단위는 아예 좀 특징이 좀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좀 따로 빼놨던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 1, 2강에서는 네.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독해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얘를 세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면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 보면 했어요. 내려다 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이게 한 문장인데 되게 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끊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끊어봤는데 이 중에서 먼저 지울 수 있는 문장은 뭘까? 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문장인데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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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 했었던 거랑 조금 보숭이 되게 하지만 네. 기억이 나죠. 그치? 네. 근데 비문학 지문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애들은 쓰자 할 때기가 없어요. 그쵸? 이 본문 안에서만 정보를 얻으시면 되고 내가 뭔가 개념을 따로 가져와야 되나?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지금 자전하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일단 빼 두시고 그럼 1, 2번이 남았는데 1, 2번 중에서는 누가 더 중요할까? 누가 더 중요할까? 이제는 보이나요? 1번 문장은 뭡니까? 네. 얘 꺽세고요. 왜? 조건문이요. 그치? 그럼 조건문이 나왔어.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아 이에 따른 결과가 뭘까? 그치? 이렇게 보셔야 돼. 아무리 조건이 나와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나는 2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왜?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이렇게 내용이 많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받아간 게 뭐야? 지구의 자전 때문에 했어요.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냥 그것만 가져가면 된대. 그치? 봐봐. 여기서도 근데 쭉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다 가져가려고 하면 내용들이 종리가 안 돼요.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배경 지식 있는 친구는 한 방에 들어오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문과 당연하지 않고 그치? 그리고 이과에서도 그게 당연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럼 뭐 하자고? 지구가 는 보조사니까. 그치? 이거 주어잖아. 지구가 일단 요거 하고 있다. 나머지 수식하는 단어들은 일단 괄호에 두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얘기라고요. 지구가 자전하는 얘기. 그치? 만약에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가 중요하다면 뒤에서 반복해야 돼요. 네. 그리고 빠르게가 중요하지 느리게가 중요하지 하면 그거 반복하겠지. 그건 얘가 할 일이고 우리는 아직 몰라도 돼. 알겠지?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가져가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됐습니다. 쭉 했지만 결국에 가져가내는 이게 다예요. 네. 이렇게. 지금 자전하고 있다. 네. 일단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야 나머지 정보들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어! 이게 나중에 이게 나중에 좀 채화가 되면 그냥 이제 손이 움직일 겁니다. 뭐 해야 돼? 네. 지구의 자전 때문에 했으니까 원인이고요. 그치? 얘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하자? 오케이. 얘 때문에 결과가 뭐지? 라는 거. 일어난 결과가 뭘까? 요거. 그죠? 결과 뭐래? 네.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더라. 됐어요. 근데 얘 꺽세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글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할 준비해야죠. 신호 보내야지. 뇌한테. 그치? 야! 이게 무슨 말인데? 아휴 어려운 얘기 아니고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고 편향되는 거 쏠린다는 얘기야. 지구가 자전해서 그치? 움직이는 애들이 운동할 때 쏠린다고. 그치?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그냥 가지 말고 글자 그냥 그대로만 보지 말고 눈만 이렇게 보지 말고 알겠어? 됐어. 그 다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케이. 또 다른 결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향력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치? 왜?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힘. 원인이요. 뒤에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고. 또 다른 원인이요. 이거네. 그치? 넉넉히 읽으면 순서대로 그냥 쭉 읽고 있어. 네.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 전향력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쵸? 그럼 이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생각하게 돼요. 이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 어? 너네는 뭐야? 라고 너네 둘의 관계는 그럼 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베스트지. 이게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채화가 되면 그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 위계가 잡히니까. 그쵸? 이 문단에 바로 나오네요. 그치?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나왔네. 그치? 뭐래? 지구의 자전 때문에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가 1번이고 너가 2번이고 너가 3번이야. 그치? 그럼 뭐가 되게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개 때문에 전향력이 발생하고 어떤 힘이 발생하고 그 힘 때문에 이런 쏠린 운동물체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됐어요. 그게 돼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거 안 돼. 왜냐면 이 문제 아시겠지만 기출 많이 풀어본 친구들 이거 그림으로 해서 나왔어. 시계 반대 방향 중요해요. 그거 뒤에서 왜냐면 반복하거든. 방향 얘기도. 그리고 문제에서 그림이 나왔어. 이해를 못하고 못 푸는 문제야. 근데 이거 글자부터 여기서부터 초반부터 막힌다? 이거는 지금 2문단이었었는데 여기부터 막힌다? 뒤에 못 읽어요. 이해 못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다음을 생각을 하라고. 그 다음에 쉬워요. 구모양이 지구의 둘레는 속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쉽다고 해놓고 주어가 몇 개야. 이중서술어거든요. 서술절을 안고 있어. 갑자기 문법이야. 그치? 근데 뭐냐면 핵심 주어를 찾으라니까 핵심 주어 뭡니까? 누구 얘기예요? 둘레 얘기예요. 그치? 둘레 얘기야. 자 둘레는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이 얘기는 끝났고 그치? 둘레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들을 쭉 한 거예요. 디테일한 정보들을 쭉 준 거야. 그치? 적도가 가장 길고요. 얘도 주어긴 한데 둘레 사이즈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한 거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아이 그거 화살피만 해놔. 그치? 그리고 이해해보자고. 얜 주어니까 구 모양이고 네. 착한 사람한테 구로 볼 거야. 자 적도가 나오고 그쵸? 그럼 얘 동그라미니까 적도가 가장 둘레는 뚱뚱해. 그치? 그리고 위도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당연히 짧아져. 별 얘기 아니야. 핵심은 둘레에 초점을 일단 맞춰놓자. 라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주어 보이겠네. 뭐? 자전주기는 그쵸? 이번엔 자전주기예요. 사이클을 얘기한 거네요. 사이클 근데 지금 뭐래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 도착하나 적도에서 도착하나 사이클이 똑같대요. 그 말은 뭡니까? 대치동을 오는데 잠실에서 오는 거랑 그치? 목동에서 오는 거랑 도착 시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엄청 빨리 와야지. 얘는요? 천천히 오면 돼요. 그쵸? 가까우니까. 거리가 둘레가 얼마 안 되니까 짧으니까 그 얘기잖아. 그래서 나오죠. 속력은 막 세부정 많아.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거의 들어갈수록 화살표 어쩌고 했는데 그치? 일단 손으로는 해놔. 뭐 빠르고 뭐 느리고 이런 것들은 표신을 해두는데 별 얘기가 아니라고. 그치? 별 얘기가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죠. 이 지구와 그치? 이 둘레 사이즈와 연결해서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이 전향력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라는 것들 당연히 지문에서 그게 구성이 돼야 되고 물어볼 거고요. 그치? 그런 부분들까지 예측할은 아니지만 적어도 조합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쵸? 네. 그런 것들 이게 문장 독해예요. 별거 없어요. 어. 근데 그냥 잡아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거거든. 그치?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해서 자 네.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 음 문제 바로 보죠. 쉬운 문제 아니고 어렵습니다. 10페이지고요. 10페이지 불명한 키트 지문이고 어 네. 뭐 첫 시간이니까 10분 정도 드릴게요. 네. 넉넉하게 들을 테니까 여기 지금 먼저 풀어봐 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